요즘 주고받은 정때문에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모의 가수 유정아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주고받은 정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유정아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자 하며 가슴으로 차가운 꿈아가 버렸던 당신의 모습 아무리 애굴소가도 치우려 해봐도 주고받은 정때문에 이력은 때문에 아무리 애굴소가도 치우려 해봐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애굴소가 아무리 애굴소가 아무리 애굴소가 아무리 애굴소가 에 vite 이를 만들자 아뇨 가을 수 없는 곳 더욱더 생각나게 당신이 너희로 부끄리다 꿈을 다가가고 그때 그 후식이나 죽어가는 처음 때문에 이력 때문에 내 몸에 남남을 살면서도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곡이에요 이거는 무슨 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예요 백운산 응계사 들려드릴게요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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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몸을 이끌고서 여기까지 왔네요 세상에 오 천님이며 그대 모두 말고 계시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온 세상에 찾아온 저가 나름에 온 모습을 사는며 웃을 거봅니다 온 모습을 사는며 웃을 거봅니다 가슴에 맺힌 눈물 아염없이 그리니 아름다워진 그리니 아름다워 연불소리가 내 맘 울린다 연불소리가 내 맘 울린다